공작기계 스핀덜 주축 전문 업체입니다. 설계, 제작, 수리 빌트, 인, 멜트, 커렉트 스핀덜 공작기계 장비 설계부터 시작하여 독일 법인의 스핀덜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본사복, 기후, 필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속 스핀덜 설계와 시제품을 직접 도입 및 테스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까지 주도했습니다. 잘 갖춰진, 잘 준비된 다크터, 스핀덜의 고객, 스핀덜의 조치의가 되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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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